안녕하세요. 이몽에서 후쿠다 역할을 맡은 임주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유일한 일본인 역할을 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라면 누구나 욕심나는 내용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은 저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욕심이 났었으니까. 물론 저는 일본인 역할이었지만 어떤 이런 의미 있는 내용의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할이 일본인 역할이라 단지 현장에서 좀 외로웠습니다. 저도 뜨겁게 불타고 싶고 정말 열정적으로 피 토해내고 싶었는데 애국심에 불탈 수도 없었고 정말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 이런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또 저 개인적인 캐릭터의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본인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처럼 약간 사랑과 일과 신념, 여유, 뜻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뚜렷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해도 제 캐릭터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작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었어야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